아 잘 됐어. 포인트 먹었으면 됐어. 모드 획득 근데 이거 나름 또 헬게임이었는데 일단은 자자 자고 그렇죠 다 채웠죠? 야 중요하네 내려가서 여기 먹고 여기로 가죠 여기가 정답이겠지 아 여기가 정답일 것 같은데 또 아냐아냐 아냐 여기는 아 나 기억났어 기억났어 여기 지금 구댕이 보이죠 여기 여기 요요요요요요요요 저기서 새로운 모습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뚜껑 닫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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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싫어 저 등충 잘 생각하자 4개를 다 닫아야 돼 지금 뚜껑이 있는 부분이 상호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닫어 그렇지 그렇지 전진을 더 시켜놔 다를게 너무 많다 야 버텔 수 있냐? 아아 야 왜 이렇게 세미지 세냐 못 봐줘 얘는 딱히 잡을게 없네 닫고요 아 죽이면서 가야되나 아 죽이면서 가야되나 일단 닫아 일단 닫아 일단 닫고 생각해 노림이 노리지 노림이를 노려 그렇지 노림이 센데 어차피 못다드니까 버프라도 걸어 니가 몸좀 대봐 버프 두개 걸고 그렇지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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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한데? 이거 잠깐 이동하고 힐을 쓸지 그냥 힐을 쓸진데 이동해 일단 써 이거 상처는 또 식량으로 안 쳐지거든요 붕대 감아야 되거든요 일단 뚜껑 닫습니다 뚜껑 안 닫으면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냐 근데 이거? 어우야 왜 저렇게 약해 주인공을? 쟤네 뭐 사밖에 안다는데 법사도 그렇고 그렇지 잘 피하지 존재 이유야 잘 피해야돼 이거 화염덩이 한번 갑시다 아 주인공도 맞으라 그래 몰라 아 아이씨 개쓰레기 진짜 쓰레기 쓰레기 개쓰레기 버프 제발 개쓰레기 게임아 진짜 저기 닿게 닿았어 아 이기면 돼 이제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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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만 해 버릴만 해 그렇지 왜 내가 더 아픈거 같지? 미친게임이 일단은 버프 걸면은 걸면은 살아 그렇지 이 피해질거야 버프 두 개 다 걸려있는거지 지금 그쵸? 나 왜 아이디 도바야 빨리 가서 싸울줌이나 하자 따라와라 그렇지 버릴만 하고 그렇지 피하고 붕산 데코 딜 법사 힐해야지 이러면 살아야되는데 아아 진짜 쓰레기다 점사하자 점사할 놈 없냐? 얘 점사하자 아 너무 다쳐서 지금 붕대를 감을까? 붕대를 가지고 온 녀석이 없지 일번 일번 이번 하아 어 들어갔어 딜 들어갔어 아이 씨 그렇지 잘 피한다 잘 피해 어어 어어 이번 힐 들어가야돼 안그럼 죽을수도있어 아... 이렇게 힘들게 해야되나? 좀 열받는데? 붕대 두개 샀죠? 이번에 자고 붕대 감으면 된다 어... 문제는 없겠다 지금 체력 10에 10이면은 그냥 뻗당겨야지 그렇지 일단은 꺾어 쏴나? 니가 그냥 다진한테 걸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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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사 살려야죠? 상처... 노림이 상처입으면 좀 크긴 한데 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됐다 아... 노림아 옆으로 가라 너 클릭이 안된다 아 근데 이게 엘레노 무덤인가 저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거 노림이 옆에 있는 거? 그렇지 잘 되고 있다 야 부두치 않게 그렇지 야... 불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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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은 괜찮네 그렇지 어우 주인공 개 약해 하... 마검사 이도저도 아냐 지금 대검을 빨리 얻어야 돼 다 가져갑니다 이건 그 커피다 근데... 아무도 없어여 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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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사용해야돼 너가 사용해야돼 아... 실패했다고? 하... 어... 잠깐만 두 번 실패했다고? 오실버 짜리인데? 이랬었나 이렇게 이렇게... 일... 일두 칸 날린 거잖아 이거 둘 잡자 여유롭게 잡을 수 있지? 니가 억울이 다 끌어 너한테 버프 몰아줄 테니까 다른 애들은 가망이 없다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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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을 한다 그렇지 49% 오케이 민첩을 줄여줘 26%요 26%요? 장난하네 미친건가 진짜 만원 좀 아깁시다 이건 이제 심령이 없으니까 나갈 때까지 아 미쳤네 자세 교정해줘 난 너 믿는다 그냥 쏴 그렇지 그렇지 활이 더 좋은 거 같아 진심으로 활이 더 좋은 거 같아 잘 열심히 쏘자 가서 때리자 엉덩이 아프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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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아 개한테 왜 가 근데 아 어차피 상처 있는 애니까 그래 이해한다 상처 있으니까 이해한다 자 누가 아픈 애예요? 둘이 더 잘 맞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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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늑대 전투력 실화냐 아 역겹네 진짜 흐에이 이거는 많은 악기고 울량 먹어야 돼 죽여야 돼 이번 턴에 이거 맞추면 죽여 못 맞추면 니가 죽는거야 주인공이 이렇게 이래야 돼 이 극초반에 와 이런 게임이었어 되게 재밌게 어 야 나왔다 식량 두 마리를 잡았는데 하나는 먹어야지 마나 괜히 아껴네 이씨 잡으러 왔죠 난쟁이 야 싸우자 몇 명이야 4명이야? 쟤는 안싸우겠지 저 위치 보니까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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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블로우 그러나? 일단은 방패 들고 있는 노리밀을 줘야 되고 쟤는 와서 못 때리는 위치까지만 딱 보내자 보내고 4톤짜리 벌어야 돼 아 애매한 위치에 있어 걸 수 있냐? 일로와봐 지금 써야 돼 그렇지 보호 하나 써줘 왜 자기한테 쓰니? 심지어 실패했어 저 노리미 어그로 다 끌렸죠 노리미 피터치게 싸우면 되구요 얘는 끝에 있는 분부터 세립시다 방패 없는 분부터 야 두번? 그렇지 야 늑대 미만 잡? 노리미 믿고 있어 난 이거는 잠깐만 아 너무 심하다 근데 민첩 감수 이거 확률 개정신인가? 아 그렇지 강해 노리미 강하다 역시 드워프야 아 노리미 이거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화살이라도 받아주자 할 것도 없겠다 꼴을 보니까 야 야 미쳤냐? 버프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냐 자 하나 잡고 큰일 났는데 이래서 죽을 것 같은 이 더러운 얘가 뭐지 아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자 살렸어 아니 야 앗 아 화나 아 어떻게 버프 두개 걸었는데 맞아 그거를 제정신이야? 잘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카살 다 빠졌다 우리만 알지? 강타다 얘 와서 때릴 것 같은데 저리로 가서 때리자 저리로 가도 저리로 갈라나? 일단 가봐 뒤통수 때려 뒤통수 진짜 상도적도 없다 게임 그렇지 뒤에다 불덩이 던져버리고요 그렇지 런 개나 때리세요 나 모르는 일입니다 둘이나 저먹으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 재밌는데 이렇게 어려웠어? 개꿀잼이잖아 왜 이렇게 재밌냐 게임 체감이 활보다 세긴 한데 일단 수치상으로 세긴 한데 활보다 약한데 많아먹는 느낌이야 기분 드러워 그렇지 붕대 두 개 좋아요 맹빌라로 가자 좋은 계획 제가 먼저 도움이 되었을 때 제가 먼저 도움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뭔데 드러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도움이 되었을 때 너는 그냥 도움이 되었을 때 너는 그냥 도움이 되었을 때 이거 문제가 있어 지금 나 가지마 아직 아니야 뭐 갈라그래 정비도 하고 가야지 일단은 한숨 때리고요 아 지금 못자네 치유사한테 가자 이거 치료할 때 한숨 자고 나면 더 잘 치료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싸게 치료하자 그래 상처 다 사라지죠 그래 많이 벌었으니까 무기 근데 이렇게 나올거야 진짜 까불지말고 몸조심해 그래 죽인다 예전에 나사도끼 썼었는데 화살 지금 몇개야? 화살이 엘레더 목걸이 가짜 목걸이다 일단은 팔거 싹 팔구요 판매합시다 이렇게 돈 많죠? 헤블 팔구요 단공을 또 주워왔냐? 주인공 단공 써야겠는데 이거 너무 안되는데 지금 뭐가 아다리가 안맞는데? 주인공이 전사 역할을 못해 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사주기에는 너무 비싸고 인간적으로 아 이거 일단은 너가 양손무기 주죠 일단 무기능력 먼저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쪽 데미지로 줄창 넣구요 좋아요 저장하고 양손둔기 저장하고 하하 이걸 사야된다니 내놔 화살 몇개 있어 지금 세발 있어 넣어주고 부기 넣어주고 그렇지 이제 박압해야돼 많이 찍어줘소 나름 붕대를 아 붕대 진짜 너무 역겹다 붕대 사내놔 아이씨 산다 그냥 자 허리띠에 뭐 들고있지 약하나 허리띠 지금 좀 사치고 허리띠 활용할 시간에 더 열심히 싸워야지 마나 없는게 좀 많이 험이긴 한데 어차피 활이랑 버프하고 근접이니까 갑시다 이건 다 끝나서 못 싸울거에요 빨리 냉글라로 가자 종료였나? 나가는 그게 있을텐데 여기에 이 내부에서 종료였나? 아 종료였구나 우브랑 갑시다 об이야됨 가이스보빛 사진에 물은 포기하 gidceğim 도전 아시아 없음 눈이